이번 시간에는 매기의 축 초보들이 할 수 있는 기초 연주곡으로 지금 나눴거든요. 다음 시간에는 중국자 이상들도 할 수 있는 연주곡으로 지금 분리를 해보았습니다. 먼저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본 멜로디 전주 그리고 또 간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본 멜로디만 그냥 옛날의 금잔디 노래 하나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왜? 이렇게 이 곡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지금은 내가 초보 수준이에요. 그래서 중급 이상의 악보를 보면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먼저 초보들이 할 수 있는 기초곡으로 해보겠습니다. 자 먼저 오른손은 멜로디만 먼저 해보겠습니다.